자민이는 지난 시간에 십파로 응? 십파로 했어요 어? 잠깐만 이건 뭔 말이에요? 어? 잠깐만 이거 잘못보었다 나는 그래서 십싱했는데 음.. 잘못보었.. 딴 사람한테 보여야겠다 이만 유치하세요 저 십파로 안하고 십싱하면 돼요 네 오케이 그래서 십싱호 오자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친구는 모여서 무슨 소리 날까요? 네 네 J 그러면 얘가 무슨 소리 날까요? A 좋죠 A Y가 E E I 뭐 짤막 좋죠 이렇게 좋고 그 중에서 얘는 E가 된 거고요 A는 A가 된 거고 합쳐서 J J 네 얘는 훌 пл pole 플레이 그치 F 플레이 mana 롤 이제 안쓰고 앞소리 써도 되는데 자민이 속도를 조금 더 높이고 싶으면 플레이네 이런식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애 OK 얘는 뭘까? 네일 OK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네 그 다음에 얘는 네일 같이니까 네일 OK 얘는 뭘까요? K AY가 뭘 했다 A 됐죠 OK 그거 했어 오늘꺼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고통이었어요 OK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요?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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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인 그럼 여기까지 보이는 래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인 래인 에이 얘는 뭐가 될까요 얘는 뭐가 될까요 얘는 뭐가 될까요 스네 끝까지 가있는 스네 스네 스네일 스네일 끝까지 소리가 뭐가 될까요 스네 얘는 이어 스네일 얘는 뭐가 될까요 크레인 크레인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뭐지 크레 얘는 인 그럼 얘는 래 인 이름은 트레인 그레인 그치 이름은 트레인 트레인 그치 오케이 트레인 잘했습니다 내리곤 지금 다 쳤나 지금 다 쳤나 참 아뇨 지금 쇠기 빨리 하세요 이거 해야 지치지 와우 열심히 한다 맘은 걷는 의 용